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한번 또 주가결과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오늘 아주 여러분에게 쇼킹할 정도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아침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쭉쭉 흘러가더니 결국 나중에는 원위치 와요. 원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삼성전자 회기문능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집 나간 삼돌이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7만 2,800원으로 보아보로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오산주도 돌아오다가 다시 또 튀쳐나갔어요. 오산주는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산주는 결국 600원이나 빠졌어요. 1% 빠졌습니다. 상당히 좀 쇼킹했어요. 아침엔 더 빠지더니 그래도 낙포를 좀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올라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 하더니 결국 저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하여튼 외인들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투자에 이마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본 때문에 지금 아주 쇼킹하죠. 일본. 일본이 금융정책 궤도를 수정하면서 피벗이라고 하죠. 그 피벗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진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선반영한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진 데다가 당분간 통화 완화가 유지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엔화가 오히려 약세를 보이네요. 엔화가 오히려 약세를 보이더라. 그래서 일본은행은 19일 오늘이죠. 단기 정책 금리를 연 0에서 0.1%로 유도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합니다. 상당히 골다린 나라 아닙니까?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야. 1년 7개월도 아니고. 이로써 2016년부터 이어져온 마이너스의 금리 정책도 종료가 된 거죠. 8년 만에 금리 있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냉랭하다고 합니다.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엔달러 환율은 금리 인상 발표 직후에 심리적인 저항선인데 1달러는 150엔선. 이거를 돌파해버립니다. 지난 5일 이후 약 보름 만에 다시 150선으로 상승한 거죠. 그래서 서울외환시장이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 정도 기준 보니까 원엔 재정 환율 역시 전일 같은 기간 894.29원이에요. 2.9원 대비 2.9원 내려서 891.39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900원이 안 돼요. 지금 100원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지속하겠다면서 점진적인 통화정책 기조 전환 방침을 밝힌 영향이죠. 특히 일본은행은 YCC의 정책 폐지 뒤에도 일부 국채 매입은 계속하고요.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매입을 늘릴 거라고 합니다. 매입을 늘릴 것이다. 그렇게 밝히기도 한 거죠. 우회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금융정책 결정회의 이후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단기금리 조작을 주된 정책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경제 물가 정책에 따라가지고 적절히 금융정책을 운영하겠다. 이러면서 현 시점에 경제 물가 전망을 전제로 한다면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을 해요. 연내 추가 긴축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시장에서도 이번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망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만약에 BOJ가 매입 중단이 아닌 자산 매각까지 언급하는 등 추가 긴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겠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는 당분간 통화 완화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특히 대내 요인보다 다가오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BOJ의 정책 정상화를 부추겼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 펀더멘터리 아닌 정책 의지가 우선지대한 정상화임을 감안할 때는 연내 추가 긴축은 어려울 거라고 덧붙이는 거죠. 일단은 엔화 가치는 약세이고 물가가 올라서 국민 생활은 어려워지니까 금리 인상이 일단 결정됐지만 추가 긴축은 대단히 느리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앤케리 트레이드 이 앤케리 트레이드 중단 우려가 있으나 타 선진국가 금리 격차가 큰 상황이고 엔화 강세 전환에 한국 소동차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나 둘 다 별 영향은 없을 거다 그렇게 설명도 하는 연구원도 있고요. 결국에는 그 엔화의 강세 전환은 미국의 연방준비 지도의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엔화 약세가 적어도 올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연준이 오는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그 영향으로 엔화 반등이 시작될 거예요. 일본 자체에서의 엔화 강세 모멘텀은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대답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과 경합하는 국내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업종의 수혜 기대감도 늦어질 전망인데 엔화 강세에 따라서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날 일본 증시 대표 주가 지수도 니케이 225 225 지수는 4만 선을 회복을 했고요. 니케이는 전일 대비 0.66% 상승해서 4만 3.60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하여튼 일본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빨리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풀가동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배당으로도 혜택도 보고 기업들도 혜택도 볼 수 있는 그런 주식 문화, 주식 환경이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는 오늘 참 아쉬웠습니다. 좀 오를 듯 했는데 결국은 꺾이더라고 7만 3천원까지 갔었어요. 하지만은 다시 200원 빠져서 7만 2천 8백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시 외인들이 돌아왔어요. 외인들이 들어왔고 53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개미들이 한 229만 주 들어왔어요. 이때다 싶어서 오늘 기관 애들이 한 290만 주 풀매도 했죠. 풀매도 했습니다. 모건 애들이 한 101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BNP가 73만, CT 18만, 모건 10만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를 좀 했네요. 우선주도 아침부터 신나게 빠지더라고. 보니까 6만 1,800원 마무리 됐는데 6만 1,200원까지 죽 빠지는 거야. 상당히 허탈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또 빠지나? 하면서 상당히 허탈해 하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 원위치까지 갔었어. 6만 2천 4백원 갔는데 결국은 또 밀리더라는 거지. 웬일이나 했더니 오늘 외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33만 주 갑자기 그냥 매도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600원이나 빠졌다. 급하게 개미들은 이태다 싶어가지고 좀 샀을 겁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질 때 35만 주 정도 신나게 샀고요. JP 애들이 한 17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 막 골드만 23만, UBS 16만, JP 11만, CT 8만 4천, 메릴린치 7만 3천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600원 빠져서 6만 1,8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방스텝 해요.